기술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원자 명단 시트를 클릭하시구요. 결과를 표시할 A1세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사원관리 파일을 가져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지원자 명단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접수번호 더블클릭, 성명 더블클릭, 그 다음 주민번호 더블클릭, 희망 연봉 선택하고 더블클릭, 지원 부서 선택하고 더블클릭, 희망 근무지를 선택합니다. 접수번호, 성명, 주민번호, 희망 연봉, 지원 부서, 희망 근무지입니다. 그래서 커리에 포함된 열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구요. 조건을 지정하는데 첫번째 조건은 희망 근무지가 서울이 아니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희망 근무지 선택하시구요. 같지 않다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서울을 입력합니다. 서울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첫번째 조건이 희망 근무지가 서울이 아니고니까 같지 않다 서울을 선택하시구요. 두번째 주민번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7로 시작하지 않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선택한 다음에 재할 시작값을 선택하시구요. 7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구요. 정렬 순서에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림차순 두번째 성명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합니다. 희망 근무지 내림차순 성명 선택하고 내림차순 다음을 누르시구요.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저희는 표 형태로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시트명을 사원관리를 선택하시구요. 직급이 과정인 직급을 선택하시구요. 직급과 과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조건을 입력할 위치가 A30세입니다. 그래서 A30세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구요. 두번째 연봉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C 직급 옆에다가 두번을 컨트롤 V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연봉 바로 아래쪽에다가요. 2000만원 이상이란 조건을 주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200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다시 2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 250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직급이 과정이면서 연봉이 2000 이상 2500 이하라는 조건을 작성했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성명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연봉과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우리는 A35세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V 해서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놓습니다. 안쪽에 데이터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직급부터 연봉까지 선택합니다. A30부터 C31까지 선택하시면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 위치는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놨던 A35부터 C35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다른 위치에 추출하는 작업을 하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세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F28까지 선택하셔서 이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구요. 새의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의 결정 선택하시구요. 부서가 기획팀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면서 라고 한다면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qual AND 가로 여시구요. 직급의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C4를 선택하고 직급이 부서가 기획팀이죠. 부서부터 선택하겠습니다. 부서의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B4를 선택하되 절대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를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하시구요. 다시 F4를 누르시면 달러 B4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 값이 기획팀이면서 같습니까? 기획팀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근무기간이 20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수에서 이열과 투데이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무기간을 구하는 방법은 올해 연도에서 입사일자를 빼라고 있습니다. 올해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Y, E, A, R 입력하시구요. 오늘 날짜가 들어간 함수, 투데이 함수를 입력합니다. 투데이 함수는 안쪽에 함수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오늘 날짜에서 이열 함수 가로 닫으시면 연도를 추출할 수가 있구요. 빼기 이제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해야 됩니다. 다시 이열 함수 입력하시구요.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F4세를 선택합니다. 절대 참조가 되어 있죠? 기능키 키보드 F4키를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구요. 다시 한번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 아, 입사일자가 20을 초과한다라는 조건을 먼저 작성하셔야겠네요. 크다 2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구요. 기획팀이면서 음, 근무기간이 20을 초과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서식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는 글꼴 스타일의 굵은 기울인골에 그 다음 글꼴 색을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을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와 고급필터,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이제 계산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B3부터 EO 영역에 대해서 분류별로 1, 2, 2, 3에 해당한 판매 부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등, 2등, 3등에 해당한 분류별로 판매 부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large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large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array라는 곳에다가는 실제 값을 찾아올 수 있는 범위를 넣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죠. 분류가 문학에 해당한 데이터 또는 교육에 해당한 데이터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판매 부수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if 함수가 필요하구요. if 괄호 10시구요. 분류의 데이터 c10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c30까지 선택하되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b2세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b2세를 선택하되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아래로 복사할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b3, b4로 바뀌니까 이 행에 있습니다. 라고 현재 데이터 문화, 교육, 경영, 자기개발은 이 행에 있습니다. 라고 이만을 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f3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구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판매 부수에서 해당된 분류의 데이터에 판매 부수를 가져오겠습니다. 판매 부수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는데 f3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여기까지 if에 대한 작업을 하셨구요. 그 다음 신표 분류에 해당한 판매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 데이터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라고 1, 2, 3에 해당한 같이 들어있는 a3 첫번째를 선택합니다.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하게 되면 a3 대신에 b3으로 바뀌겠죠. 저희는 a3, a4, a5를 비교할 겁니다. f4길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누르면 행을 고정하실 거구요. 다시 한번 f4길 누르시면 달러 a3으로 바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구요.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계산 작업 1번 시트에서요. b34에다가 표 2에서 판매부수가 가장 많은 책의 도서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함을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b3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인덱스 그 다음 도서명이 필요합니다. 도서명 a10부터 a30까지 선택을 하되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라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신표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함수가 필요합니다. 매치 바로 열구요. 맥스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의 위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부수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맥스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죠. 신표 다시 한번 가장 큰 값이 어디에 있는지 e10부터 e30 영역에서 몇번째 위치하는지 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주시고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0이라고 넣으시구요. 가로 닫구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셨구요. 그 다음에 범위가 인덱스 첫번째 범위에서 a10부터 그 다음에 a30까지만 넣었다면 열의 위치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또는 범위를 좀 많이 지정했다. a10부터 e30까지 전체 데이터를 선택했다면 전체 데이터에서 첫번째에서 가족이 있습니다.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시크릿이라는 결과가 나오구요. 제가 아까 배열에서 인덱스에서 a10부터 a30까지 선택했는데 만약에요. a10부터 이렇게 e30까지 선택을 했다면 마지막에 가서요. 신표하고 범위정한 범위 안에 인덱스 함수 범위 안에 첫번째 열에서 가족이 있습니다.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앞에 거나 지금 거나 다 얼가는 동일하구요. 둘 다 맞습니다. 자,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에 베스트셀러의 도서명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작업 두번째 작업을 해보셨구요. 다음 세번째 계산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오른쪽에 가시면 표 4가 있습니다. 업체명에 해당한 총수출액을 표시하는 거구요. 썸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커서를 i17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equal 썸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엽니다. 첫번째 조건을 입력하기에서 가로 열구요. 업체명에 데이터가 있는 h3부터 h12까지 선택하되 f4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업체명과 같습니까? 가로 닫구요. 코파기 매출액의 총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의 데이터 j3부터 j12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구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 아래쪽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산작업은 계산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다시 2번 시트 에서는 문제 4번에서요. 표 5에 있는 영역에서 서울에서부터 출발하여 주행거리가 가장 짧은 도착지까지 통행료를 구해서 D35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거설을 D35셀 클릭하시고 가장 작은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V룩업 입력하시구요. 작은 값 민함수 입력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통행료입니다. 가장 거리가 짧은 주행거리가 짧은 C4부터 C32까지 선택하고 가로 탔구요.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가지고 V룩업 함수는 조금 전에 민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한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V룩업 첫 번째 차잿값은 구했구요. 두 번째 범위를 지정하실 때 주의할 것은 주행거리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여기 A가 첫 번째가 아니라 C부터 시작해서 통행료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이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절대참조가 필요하지만 복사할 게 아니라면 그냥 절대참조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통행료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업하기 위해서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 이라고 있습니다. 답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합격 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필기시험 그 다음에 개인 개별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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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집단면접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필기시험과 개별면접 집단면접을 인수로 받아서 합격여부를 판단하여 되돌려줌 합격여부는 필기시험과 면접점수가 모두 80이상이 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면접점수는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요 면접점수부터 구해본다면 두개의 점수를 도해가지고 개별면접 도하기 집단면접을 도해가지고 나누기 이한값이 평균값입니다. if 만약에요 필기시험이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고 엔드 면접점수가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다면 대 FN 합격은 합격이라고 표시할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합격은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if 구문에 대해서 and if 닫아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J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합격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필기시험 개별면접 집단면접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각각의 점수를 가지고 합격 여부를 구해서 합격 저기까지 기본과 계산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메뉴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는 A1부터 E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범위가 깜박 깜박 하고요. 위치는 기존 위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위치를 봤더니 G2 셀에는 지점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고서 필터 니까 보고서 필터를 기준으로 두개 내려와 있는 G4 셀 일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데이터의 시작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4 셀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피버테이블 이라는 영역이 표시가 되구요.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지점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 에 갖다 놓으시구요. 두번째 일자를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 에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품목을 선택하시구요. 일자 옆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 레이블 일자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면 품목을 일자 품목을 같이 표시할 수 있구요. 가베는 개수의 합계와 개수 선택하고 드래그 매출의 합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호 형식으로 표시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구요.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지금 피버테이블 표시되어 있는 내용 확인할 수 있구요. 그 다음 문제에서 일자를 기준으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은 월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네요. 월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버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구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클릭합니다. 다음은 계수와 매출 필드에 대해서는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숫자에 천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합계 계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숫자를 선택하시구요. 숫자마다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신 다음 확인 다시 한번 갓필드 설정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합계 매출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클릭하시구요. 표시 형식 클릭하신 다음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버테이블에 있는 서식 작업까지 하셨구요. 다음 피버테이블 스타일입니다. 피버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피버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현재는 선택되어 있는게 밝게 16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선은 어둡게 4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테이블 스타일 어둡게 4 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구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구요.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구요. 커서를 G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포인트는 등급이 그린이면 300 그 다음에 실버이면 500 나머지는 1000이라고 표시하라고 있습니다. IF 만약에 그 다음 등급이 B4에 있는 데이터가 그 다음 같습니까? 그린과 같습니까?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구요. 그린이라면 300 심표 IF 만약에 등급이 등급이 실버라면 저희는 500 그렇지 않으면 10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IF에 대한 가로가 두 번 열려있으니까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식을 다 복사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구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시면 일러세션 안에 도형이 있구요. 직사각형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위치를 D1부터 D2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도형을 선택하시고 가운데 맞춤부터 먼저 지정하신다면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 크기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12포인트에 맞춰주시구요.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연결하실 매크로는 포인트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값을 지워보시구요. 조금 전에 연결해 놓으셨던 도형을 클릭하시면 포인트 값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타작업 다시 1번 시트 선택하시구요. 첫번째 작성된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계열은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이용자 수랑 인터넷 가입자 수는 표시가 되는데 인터넷 이용률은 지금 막대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값이 작아서 데이터가 표시가 되지 않는 막대를 선택하려고 할 때는요. 차트를 먼저 선택하시구요. 위쪽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이나 서식을 클릭하시면 첫번째 현재 선택 영역에서 차트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를 클릭하셔서 인터넷 이용률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막대의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이 상태에서 바로 차트 종류를 바꾸실 때 클릭하실 때 또 불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신 다음 꺾은 선형의 네번째 표시기능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는 꺾은 선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선택하시고 두번째 보조세로 값축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꺾은 선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시구요. 보조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꺾은 선형의 값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보조 눈금을 통해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조세로 값축에 대해서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수정하라고 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세로 값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최소값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은 80이라고 되어 있구요. 주단위는 2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값 66, 최대값 80, 주단위 2로 수정하시구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구요. 세 번째 차트 제목과 축제목을 넣으라고 했는데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 제목에다가 인터넷 통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아래쪽에 축제목에 가셔서요. 기본 가로축 제목에다가 축 아래 제목 선택하시구요. 제목을 연도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다시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구요. 왼쪽에는 인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보조세로축은요. 축제목에 보조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이용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차트 제목과 축제목을 입력하는 작업까지 하셨구요. 네 번째 범뇌를 범뇌 클릭하셔서 위쪽에 범뇌를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하시구요. 다시 한번 범뇌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범뇌 서식 클릭하시구요.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 색에서 실선에 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그럼 네 번째 범뇌 서식까지 작업을 되셨네요. 다음은 차트 영역에서 내가 선택한 게 차트 영역인지는 우리 현재 선택 영역의 차트 요소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셔서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으면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고 닫기 글꼴 크기를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10으로 선택하시면 문제 5문항의 차트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차트는 각각에 대한 점수가 2점씩에서 부분 점수 2점 총 10점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기타 작업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입력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 작성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시고 매출 입력 버튼을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출 입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매출 입력을 선택하신 다음 코드복이 갑니다. 유저 폼을 선택하시구요. 초기화 작업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LST 품목에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H5부터 K14까지 연결하겠습니다. HIJK 4개월이네요. LST 품목은 컬럼 카운트 연결한 행의 개수가 HIJK 4개입니다. 골 4 라고 입력합니다. 첫번째 폼 초기화 작업까지 하셨구요. 두번째 개체에서 수량 우리 개체에서 수량을 SPN 수량을 선택하시구요. 스피 버튼을 누르면 증감된 숫자가 수량 TXT 판매 수량이 표시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피 수량의 값에 변화가 있을 때 TXT TXT 판매 수량의 값은 SPN 수량의 값으로 표시해주세요. 라고 점 밸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세번째 입니다. 현재 작업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닫아보구요. 디자인 모드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해제하구요. 매출 입력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에 이렇게 목록이 표시가 4개의 열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구요. 조금 다른건 위쪽에 상품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고 나서요. 스피 누를 때마다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증감 표시가 될 거구요. 그리고 나서 등록을 클릭하면 이제 엑셀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기준셀을 우리가 BO셀로 잡으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현재 여기까지 하면 3개겠죠. 3이란 값이 구해질 겁니다. 우리는 여덟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가 4개 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줄 바꿈할 데이터 플러스 1을 해서 결론적으로 더하기 5를 하면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하면 여덟번째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상품코드는 사용자가 선택한 값 여기서 선택한 값을 상품코드를 가지고요. 문제 봤더니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오른쪽 데이터 표에서 찾아다가 상품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상품코드 구분 상품명 가져올 거고요. 수량은 직접 입력한 이 값을 입력하실 거고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를 할 겁니다. 여기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내가 첫번째 상품코드를 선택하면요. 상품코드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상품코드가 있는 첫번째 데이터 위치를 봤더니 상품코드 위치는 몇번째 행에 있냐면 다섯번째 행이 있습니다. 플러스 5를 하면 똑같이 내가 선택한 상품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에 대한 데이터 위치의 값을 찾아갈 거고요. F013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따라서 1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여섯번째 행에 있는 값의 위치로 데이터가 찾아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F013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올 거고요. 우리가 알거는 플러스 5라는 작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상품코드가 HR에 있습니다. 1, 2, 3, 4, 5, 6, 7, 8입니다. 여덟번째 열어서 상품코드고 아홉번째가 구분이고 열번째가 상품명이고 열한번째가 단가입니다. 이제는 가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데이터가 입력할 행의 개수는 I라고 입력하고요. range 기준셀을 B O셀로 선택합니다.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합니다. 그 다음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위쪽에 4개와 새롭게 줄 바꿈을 일행을 도해서 플러스 5를 하시고요. 이제 목록에서 선택한 행의 위치를 구하기 해서 I로라는 변수는 LST 품목에서 첫번째 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위해서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첫번째 선택한 값의 행은 다섯번째 있습니다. 라고 O라고 더했습니다. 이제 엑셀에다가 실제적인 데이터를 입력하기 해서 셀즈 I, E B열에다가 셀즈 I, 여덟번째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C, 세번째 있는 C는 아홉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데이터는 열번째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있는 데이터는 다섯번째 는 수량입니다. 수량은 직접 입력을 받죠. T, X, T, 판매 수량 스피에서 선택한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판매 수량 값을 가져다가 표시할 거고요. 여섯번째 열에다가는요. 셀즈 I, 열한 번째 있는 단가 곱하기 바로 위에서 표시해 놓았던 수량을 곱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매출 입력에 가서요. 시금치 선택하고 하나, 둘 선택 수량 선택하고 등록하면 시금치 해당한 상품 코드 그 다음에 구분 상품명 수량 금액까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